더덕으로 아름답니다.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얻은 것은 비단이 뿐만이 아닙니다. 동맹원들 모두의 자각적 적극성에 의하여 수행된 하나하나의 분공을 통하여 종과 종에 넘쳐 약동하는 우리 처급단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향연노무, 난이문의 동무와 토론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 더덕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 현상과의 투쟁을 강하게 분리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정이 아름다운 인간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고 궁종을 내세우고 일반화한 것이 가지는 그 가마력에 대해서도 정말 잘 알게 됐습니다. 군사리 병기청 한 기 햇빛 한 조각 한 조각 반iac 침년, 남은 주십시오. 다시 한복지원, 남은 주십시오. 가지고